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배추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배추장사처럼 일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대구 강력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인선 의원이 아주 멋진 그런 비유를 했네요. 배추장사. 배추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런 조작작업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배추장사처럼 그렇게 마구 되는 대로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배추장사도 하지만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그렇게 과학적으로 일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배추장사를 해왔다.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보니까 채널A가 이제 특종을 했는데 충남 선관위에서 이제 아마 2000년부터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두 달 전에 이제 공정선거지원단 구성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제 그게 이제 정당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런 내용을 채널A가 이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다뤘네요. 선거 감시한다면서 몰래 공정선거지원단 들어간 당원들. 신부탕으로 2012년에 입당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보가 들어가 가지고 다 쫓겨나죠. 이런데 이 여러분들 채널A에 이 기사가 났는데 밑에 여러분들 댓글이 의견이 428개 정도가 쫙 달린 겁니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비리나 불법에 대해서.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선거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 채널A가 취재 결과에 따르면은 특정 당원이 버젓이 공정선거지원단에 들어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정 후보에게 정보까지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드러난지 참 궁금하네요. 이와 같이 특정 정당 당원이 공정선거지원단에 들어가게 된 것을 선관위는 절대 자기들은 몰랐다 이렇게 하지만 선관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알고 넣어준지도 모르죠. 두 달 전에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하는데 공정이 생명인 이 감시단에 특정 정당 당원이 참여해 가지고 내부 정보를 밖으로 유출한 거죠.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2020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적을 보유한 지원단은 이명을 해처겠다. 당원이 아니라는 지원자의 비당원 확인서만 믿고 있다가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파악했다. 선관위는 일체 당원인 것을 몰랐다 이렇게 하지만 그동안 선관위가 해온 행적을 보게 되면은 유권해석을 비롯해 가지고 덕표수 조작된 모든 부분에서 더불어 민주당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넣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원 여부를 정당에 일일이 확인하려면 주민번호 동의를 받아 지행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아니 대부분 그런 중요한 직책에 하면은 주민번호 같은 걸 다 써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공정선거지원단에 참여해 놓고 그러니까 일종의 간첩을 심어 놓은 겁니다. 특정 입호부 예정자 쪽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거나 특정 예비후보자 배우자와 관련된 사생활 소문을 공표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런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선관위는 처벌 없이 해충만 하고 있다. 인선 국민의위원이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모집했다가 임시적으로 무슨 얘기가 들리면은 해촉하고 그야말로 배추장사처럼 하는 게 많은 겁니다. 배추장사만 여러분 해봤으면 다행인데 여기서 이제 인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의 말씀은 배추장사처럼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선관위가 의심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득표수 증감 작업이라는 것은 배추장사처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득표수를 조작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이번에 이제 충남 선관위가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충남 선관위 자료지 않습니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차이값이거든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가 딱 두 명만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 표를 얼마나 여러분 더해줬는지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는 모두 16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16개 선거구의 좌우의 값이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산군 마이너스 0.4%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0.4% 청량군 국힘당 마이너스 4.6% 더불당 플러스 4.6% 홍성군 국힘당 마이너스 여러분들 2.5% 플러스 2.5% 조작규모는 크지 않지만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서 16개의 선거구 전부에서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관내 사전투표를 이동시킨 것이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조작방법이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편투표는 훨씬 더 많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두툼하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김태흠 후보 예산군 마이너스 11.7% 더불당 플러스 11.7% 청량군 국힘당 마이너스 8.4% 플러스 8.4% 이거는 전산을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으면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차익값도 나올 수가 없고 그래프도 나올 수가 없고 좌우가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조작선거인 겁니다. 이게 도지사 선금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의회 광역의회 선거도 조작했고 서울시의회 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충청남도 천안시 조작 상황이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도의원을 뽑는데 충청남도 천안시 제3선거구에는 동의 모두 5개입니다. 5개가 똑같습니다. 후보가 2명만 나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7.3%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7.4% 원성이동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8.1%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8.1% 좌우값이 꼭 같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투표자 수의 총 몇 퍼센트를 뺏어 가지고 그대로 옮겨준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앞에 이야기한 공명선거추진단의 당원들 넣고 하는 그런 거야만 세발에 휜 거죠. 이런 짓들을 계속해온 겁니다. 2018년을 했던 것이 그게 여러분들 수사를 받거나 고치는 작업이 없으니까 또 뭡니까? 2022년도에도 같은 짓을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참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한 번 정도야 악한 놈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악한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밥 먹듯이 물 먹듯이 숨을 쉬듯이 이런들 이렇게 투표를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조작을 어떻게 이럼 했는지는 2020년도 4.15 총선에 조작한 것을 낱낱이 밝힌 것이 도둑놈들 사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 실시됐던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여러분들 표를 어떻게 이동시켰는 건 도둑놈들 오건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부터 모두 지금까지 다섯 번 정도의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정현안 과제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자신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도둑놈들 1권부터 6권까지를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선거를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